크라바데 파괴 오호 나 선언스네 이거 완전히 없는 표현이야 애니메이션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왔네요 둘 다 봐가지고 가라 타스키 아 예예예 이거 X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크라바데 파괴 이거 그냥 대형 전투 있게 해주려고 지금 저 반짝반짝 빛나는게 오비토인거잖아 원래는 그 검은색 구슬이 변해서 공격하는건데 크라바데 파괴 그것만 쓴다 넌 너무 좋아한다 그거 얘네가 이거밖에 딱히 할바른게 없어 바꿔봐 쟤로 안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줘? 아 슈팅게임 도도도도도도도 아 잘 때려 안 바뀌었어 어 뭐야 바뀌네 갑질 바뀌네 아까는 안차있어서 안 바뀐거 아니야? 그렇다 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맞지다 가라 프라마 오 프라마 훨씬 잘 싸워 오케이 스테레오 분리감이 꽤 괜찮은데 이거 장비 파괴 탑블레이드 오 그네 긍긍긍긍 프라마 대파괴 피한거야? 때려 칼질 엄청나게 하는거 연속공격 성공 프라마 대파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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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대파괴가 없으면 좋겠다 이상한 대파괴가 없으면 좋겠다 이상한 대파괴가 없으면 좋겠다 이상한 대파괴가 없으면 좋겠다 난 프라마 대파괴 도왔어 때려라 버튼 액션 그렇지 나을 때가 됐어 진짜 나을 때가 됐어 뭐? 나을 때가 됐어 정말 잘 따라잡았다 다 빠입었네요 아키 버튼이 제일 아리구나 하체신이었네 뭐야 맞은거야? 아 맞은거야 하염술 나선술이거든요? 아휴 그냥 이거 빵빵빵빵이 짱인데? 쟤 막 감정 쏘네 이제 저 땅 밟으면 피 다나? 다하지 않을까? 불타고 있어서? 나선술이 의외로 따뜻하지 않을까 그냥? 던지는게 아니라 안맞았네요 맞아 한 방 더 간다 이야 칼을 왜 들고 있는거야? 칼질 한 번도 안해 칼질 돼? 되겠지 야야야 점프를 왜 안되 점프해서 계속 점프하시니까 점프가 안되지 칼질 칼질 너무 느려 미칠기처럼 공격 못하는구나 그냥 나선술이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터져봐 염두 나선술이건 야 이게 제일 세 이게 뿅뿅뿅뿅잉 자 가라 뿅뿅뿅뿅 오 튕겨내 튕겨내 하야무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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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선술인가? 오 맞았어 정비 파괴됐어 오 맞다 하야무술 또 하는구만 나선술이거 아 슈퍼아머인데? 어 피해야되는거였다 그러니까 포 쏘는게 낫네요 포가 제일 세 아이 근접 높두를 터졌어 포 포 포 튕기니까 얘네는 안되네 피해주고 포 오 나선술이거 저거 안맞잖아 그냥 포 쏴 포가 더 세 맞질 않네 점프 줄넘기 줄넘기 좋았어 그걸 밴었다고? 뽕맞춘거야 니게 뽕촘이 앉아서 맞질 않아 너도 칼질 헛질했어 아까 못 때린거야 또 쏜다 이거 화염메술 나선수리검은 이상한데 염둔 나선수리검은 이상한데 염둔 나선수리검은 이상한데 그냥 해석이 이상해 염둔 나선수리검 염둔 나선수리검 꼴이 드러났어 지금 갑옷 바깥으로 나왔네 꼴이 됐다 느낌이다 저거다 버튼 액션? 어 왜 갑옷치지 아 진짜 갑옷 너무 잘 썼다 이번에 미는게임이라고? 미는게임이라고? 없애주지 원지욕이라냐 오오 오 오오 어 멋있다 역시 역시 쩐다 와 멋있다 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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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리 팩터를 발생시킨다 2대1이라니 구미도 있잖아 3대1이야 구미는 인격차라구 짠 연출 죽이네 진짜 그러니까 연출이 연출이 아주 좋네 이거 멋있어 에반게리온인줄 에이 오비토 내면으로 가는거야 이제 아 이놈의 컷신 아 이놈의 컷신 짝한 친구들 커지잖아 종량 블루레인인데 뭐가 얼마나 커진다고 솔직히 이거 다 쓰지도 못했을 것 같고 어차피 격투게임은 3d라 없을텐데 차이 저 선물에 애니메이션 떼었든지 인지된 측면이 많아 야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 또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미 이거 했고 돈 냈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낳는 아버지 돈으로 어? 동영상은 3d로 만들든지 이거 3d로 만들지 진짜 그니까 그니까 애니영상은 저작권이 좀 더 비쌀거야 나머지는 팝콘이라고 팝콘이라고 받고 있으면 되지 맞아 나머지는 팝콘이에요 사스케도 안나오잖아 이게 웃긴게 나루토는 기수나 화에 따라서 그림이 확확 변해가지고 오 그러니까 자카가 바뀌는거 최고죠 힘든 주둥아리소였어 그거 한 번 다 하면은 그냥 헤어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개소리같은데 다 어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끈 막 눈물 흘면서 막 자신을 참회한다고 아무리 눌러도 이해가 안되는데 다 넘어가게 돼있어 그니까 어떤 소리에도 다 넘어가요 이럴 수는 됐나요 이제? 그니까 흠치보류 오염 뜨면서 안된다고? 아 진짜? 그럼 CD에 문제가 있는거야? 흠치보류? 그니까 그럼 3대에서 CD를 바꿔야하는데 어 그런 CD가 이상한거네 갓대서 CD 교환해달라고 그래요 어 처음 사자마자 안된다고 떠들었단 말 하지말고 어 그니까 뭐가 나갔나보니까 아주 CD가 안된다고 어 CD가 나간거에요 어 가서 바꿔오세요 바꿔 보통 그런거는 일주일안에는 다 교환해요 그렇지 인터넷으로 샀으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전화를 해서 엄청 오래걸리지 이제 구정 있으니까 구정 동안 못 바꾸거든 아 아 반다이한테 문의 한번 해줄거야 유통사한테 저거 하면 아마 해줄거야 아 멋있다 나도 저 기술만 배우고싶어 주말이 예술? 장난 아니거든 저거 쓰면은 장난 아닐거야 아프리카에 CD도 싣을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걸? 어 진짜 컷신이라서 너무 좀 별로 너무 아쉽다 이거는 작품 얼굴도 붕괴 된다 다가가니까 붕괴되고 있어 당황해서? 어 다가가나니 얼굴이 붕괴되고 있어 갑자기 감옥을 계속 숨겼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숨겼잖아 넌 나루투같이 됐어야 했다고 와 수리야야 3D 넣어줘 버티넥션이다 아니네 자 난 저 땅쓸이 너무 좋아 오 방금 잡기 쐈어 오 야 닌자 공부 잘 쓴다 와 우리퀴 이 녀석 이 녀석 진짜 대전 핵심 게임 중 다시 알아? 아마 킹 오브 파이터도 우리의 기대를 줘버리잖아 난 믿고 있어 이 녀석 어 짱짱 시변발 아이고 까사람 아 잘한다 그냥 나를 통해서 안 돼 지금 그냥 나를 통해서 안 돼 아 이게 공간감감이 없어 이게 배경이 공간감이 없어 이게 이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그래 공간이 이상해서 까사람? 아 진짜 모을 때 저것도 멋있어 지금 비싸요 짧아 맞질 않아 이거 방향은 어쨌든 맞으니까 그래도 이 녀석 이 녀석 정신 차려 나루토의 새 치열을 들었는데도 감히 반항하고 있어 나의 주중관리 수리 빨리 나의 주중관리 수리 빨리 감동하고 굴라고 태꽁 로이 나의 주중관리 수리 좋아 음 이거 엄청 비싼 너가 뭔가 아 저 얼굴 봐봐 다가노이 전혀 무너지고 있어 왜 이래서 도자완과 카카시 선생도 나도 이제는 너의 말은 너의 말은 부터가 안전한다는 말 안전한 말은 안전한 말은 오비토 오비토가 오카게로 말할 때 너무 다음 걸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게 될텐데 근데 얘가 착해서 좋은거지? 누가? 여자애가 여자애가 우린 모르고 보잖아 우리를 생각해 줘야지 모르고 보이시는 분도 꽤 있을텐데 모두의 힘을! 젖어버려! 여자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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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 집착말로 여기가 우리에게 주인공이 될 것 같다. 내가, Kakashi, 오비도, 말하고. 우리에게 주인공이 될 것 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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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... 그렇게 말했을 때가... 내 책임이었어요 린을 지켜버리지 않았어요 린은... 린은 우리의唯一의巧妙이었어요 린을 잃은 후...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진한 땅이... 이 세상에... 이 세상에... 이 세상에... 이 세상에... 변하고... 세상을歩기고... 하지만... 더욱... 그것을... 더욱... 더욱... 그... 이... 린이... 그... 결국... 아무것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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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.. 나는 정확히는 못 알게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응 왜 이 놈을 도와드릴까요? 또 부나왔어 집중할 수 없잖아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진짜 그런 것 같다 너는 이 놈은 내가 너는 똑같이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그 놈은 이 놈은 그 놈은 그 놈은 이 놈은 그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그 놈은 그래… 얼굴이 또 무너져 제발 저 무너지는 컷은 안 쓰면 안되는거 아니야? 쓰더라도 좋은것만 쓰던지 없어 엄마 좀 멀쩡하라도 쓰던지 나루토가 리메이크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컷이 없었던거야 그나마 괜찮았던게 적은거지 꼭 저 구도에서 타는걸 꼭 했어야 된다 저 구도만 무조건 무너지는거 정면만 보자 정면만 정면만 보자 아 여기선 그림 진짜 이쁜데 차라리 이 그림처럼 컷이를 만들겠지 하나 다 그려야되잖아 한장 한장 얼마니? 얼마라니? 어차피 작가그리는것도 아닌데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